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좀 이따 만나자 안녕 밥만 먹었잖아 밥만 먹었잖아 후카스 어때? 후카스 어때? 후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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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 나온다 우와 여기 전복도 있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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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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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너 두 손 쓰는 거 어딨어 반칙이 아니 도망가볼지 싫어 도망가지롱 오 안돼 너 잘하는데? 두 손으로 이야 엄마 열심히 한 거 좀 보여주세요 레게머리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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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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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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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기 대빈에 주면 여기가 엄마 자리야? 스타벅스 가리 스타벅스 안가 무슨 스타벅스야 스타벅스 응 응 응 제발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 포크 주셨어? 뜨거워? 그냥 웃으러 왔지 그랬어? 다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사람 없다 아직 못 찍었어? 응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키티도 있어 귀엽다 키사 여기 어디 가? 또 뭐 고를 거야? 오 반짝반짝하다 또 먹을래? 행복해? 엄마 맛있어?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거 어때? 창문이 있는 게 신기해 올라간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엄마 이거 봐라 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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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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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성적이 나를 우렁한 느낌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자체는 새로운 예술을 많이 살고 싶어요. 왜? 왜? 응. 저 아버지, 공부가 놀랐다고요. 하지만 너가 정말 그거야. 그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눅이도 이렇게 그리하준 거야? 응. 너무 귀여워 마눅이. 엠마도 귀엽고 아빠 아빠 너무 못생긴거 아니야? 엄마는 엄청 예쁘게 그려줬네 그냥 그렇게 그리고 싶어 고마워 어떤 느낌이야? 고마워 자 이거 하면 되겠지? 잘해 봐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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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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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이사 올 집이에요. 우리 어디에서 봤네라. 봐봐. 여기가 이제 방인데. 어떡하지. 진짜 오래됐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네. 기운이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청소하노. 너무 심한데. 이거 타고 할머니 집 많이 갔잖아. 맛있겠다. 안 돼. 김밥도 같이 먹어야 할게. 안 돼. 김밥도 같이 먹어야 할게. 진짜 먹어야 할게. 사진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놀라웠는데. 이거 진짜 놀라웠어요. 이거 진짜 뭐하는 거야? 배추는 진짜 못 먹고 배추 먹어도 소화가 잘 어울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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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냥 톡톡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면 돼. 이모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봐봐. 이렇게 있지. 지금 사오고 싶은데. 어머나. 엠아, 여기 봐. 고양이가 있어. 이거 아무도 안 먹으니까 다 뜯어버려서. 이거 한 개 남긴 거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양인데. 그니까. 엠아. 진짜로. 엠아. 보리에 가면 먹다라. 보자. 주민. 야채무치기 야채무치기 팡팡팡 튀어 두 손으로 해가지고 옳지 사과래! 자두 같아 미니사과야 재밌어? 농사꾼이네 여기 위에도 있어 땅콩 어디 있어? 그게 뭔데? 엄마 농부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농부야 푹콩!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언니 왜 이렇게 콩을 많이 했죠? 내가 좋아하는 메주코미 여기 땅코미야 우와 땅코미 이거 갖고 가서 거기다 못 따 응 엄마 잘하는데? 엄마 잘하는데? 뭐 찾은거야? 봐봐 밤이 거기 그렇게 있었어?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이거 뽑히기 시작하면 비닐을 터지면 이 잔뿌리들이 다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올해는 안해줘 버렸더니 여기만 맺었잖아 어머 제발 제발 농구 됐다 농구 엠마 농구 잘하고 있어요 엠마 농구 잘하고 있어요 요정도 많이 되겠지? 뭐야 소울러 꺼야지 잘했어 응 여기있어 엄마 여기있어 귀여워 내가 다이어트 보asti 안잔다해 어음음음음음음음음음아 잘거야? 약혼해봐 너가 쓴 거야? 응 엄마가 주황콘치랑 피바라게 쓰는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엠마짱 오아리 무슨 뜻인지 알아? 엠마짱 오아리 엠마짱은 나 내가 엠마잖아 맞아 오아리는? 오아리 끝 맞아 안돼 오아리 끝 어이구 언제쯤이야 사장님, 먼저 이 소주를 먹으면 어떡해! 엄마야, 엄마가? 아베지, 이 소주로 먹으면 어떡해! 뽀꾸로 먹어, 알지? 이거 이름 뭐 뜨나? 이거 이름 빼먹는데 이거 엄청 좋아, 이거. 이렇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네. 빨리 먹어. 근데 여보 엄청 빨리 나온다. 그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오늘 학교 어땠어? 네, 주미소스. 이게 좋은 거 같아, 3단. 스티커 장난 아니다. 이거 엄마 스티커인 거 같아. 야간별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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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래? 응. 혼자 할 수 있겠어? 응. 너무 예쁘다, 여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빨래망 사야 돼서. 이거 빨래망 사야 돼서. 응. 내 말 안 듣고 있는 거야? 두 개 사줘. 이것도 있잖아. 응. 두 개만 있으면 될 거 같아. 일단 두 개를 사봅시다. 키친타올이다, 그거 사. 키친타올이다, 그거 사. 응. 에이. 너무 아기 아니야? 아기? 아기일 거 같아. 우와, 크다. 색 틀어줘야지. minute. 알았어, 하나만이야. 딱 하나만. 가을 바닥 너무 시원하네. 흐흫. Pitcais 아기하러 왔죠? 아이구 배달앞은.. 오해. 요리Nice. 운동. Natürlich. 에이 밥그릇이 없어서 밥그릇이 없어서 밥그릇이 없어서 한입을 먹을 수 있어? 다 먹어준다 맛있어? 엄마 간지러울 때 이렇게 긁었어 엄마 눈이랑 얼굴이 다 빨간데? 그거 알이야? 어 어 어 이렇게 읽어야 돼? 화내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계속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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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롯데월드 가야지 어 어 어 뭔데? 고양이 바꿔줘 어 어 꽃게 꽃게 꽃게? 아니 이거 랍스타라 그래 우와 모터 슬라이드다 어 어 어 알았어 왜이래 언니가 됐어 어 어디로 가야돼? 친구가 있으며 같이 타지 않을까? 어 어 어떤 놀이계를 좋아해? 아 조심해 아 여기 안 샌네 어 저기 잘 왔다 여기 짬인데 지금 짬인가봐 아 아 기다릴게요 아 아 양이 내려와 으아 으아아 으아아 아 일라야 일라야 범상 제발 아 요즘 더 왜냐면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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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걷어봐요 이거 비 비온대 여기 파라오야? 파라오 돌아갈게요 이 시간에 자 그럼 마녀 시간으로 렛츠 할로윈! 와우! 와우! 재밌는데? 나 조금 무서우면 바닥을 봐도 돼! 와 채식하다 인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가 여기야! 여기가 여기야!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인싸지? 이거 인싸지? 이거 인싸지? 아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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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뒤집어uet고 울어버서 마지막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윙 켈레 어 좋아 예 진동을 보내실게요 베델이 비쌌 안녕 안녕 진짜 커져나왔다 진짜 커져나왔다 우와 진짜 초콜릿 같아 와 진짜 초콜릿 같아 오 화이팅 너무 다 어울리는 거 아니니? 어때 맛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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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엘리베이터가 되게 특이하다 그치 응 여기 마신들이 있어 응 마신들이 있어 가볼까요? 여기는 내 사람이 왜 없어 여기 누구 방인데? 응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방이야? 아 할아버지 방이야? 아 할아버지 방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이게 뜨거워요 아 여기요 이게 뜨거워요 미역국 맛있겠다 요리하기 뱀 advocacy 그래도 샐 understand 그냥 휴지기차요. 저희는 나중에 휴지기차 안 갔어. 아까 위에도 통과한 뭐 하나 있었잖아, 그치? 자, 공유 시작하십시오. 고! 이급 소식입니다. 오후 2위. 이급 facile을 수많어 많으셨습니다. 주 раск lé기차 혼iffer 일어나서 함께 지는 게 про주자리에만 일어나서 즐거우셨나요? 어 어떡해 저도 숨을 때 어떡해. 다음에 또 놀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